네, 제가 체크만 잠깐 해봐야겠고 어? 이거 틀러가 빠졌네요 어, 안녕하세요 제가 그 스페셜으로 콘서트 관장가 있는 시네마 무대인사 겸 오늘은 텐텐절 기념 미니콘서트 중입니다 아하! 아하! 기타를 조금 키워주시면 더 나겠습니다, 이녀면서 예예예예예이 다 들리시나요? 네! 첫 곡 부르셔 드릴게요 아멘 그림 같은 기억에 앉아 녹아가는 하루 전에 그대와는 나 눈을 맞던 거리마다 이 숨겨 놓은 기억들이 광산처럼 나를 돌보드려와 더욱 아프게 지나간 마음은 지나간 그대로 그대와 나만의 아름다웠던 그날 날 쓰니 나는 두려워져 너 없어질까나 무서워 눈이 오네 저만 시라야 눈이 화물 저 창가를 지나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림 같은 기억에 앉아 녹아가네 나만의 미로 지나간 마음은 지나간 그대로 그대와 나만의 아름다웠던 그날 알지니 나는 두려워져 너가 없어질까 난 내가 없어질까 난 무서워 눈이 우네 눈이 마물 저 창가를 지나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림 같은 기억에 앉아 녹아가네 감사합니다 눈이 오메에서 되어주셨습니다 눈이 오메에서 되어주셨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우유. 으흐. 으흐하하하. 어제는 진지하게 공연을 해봤어요. 그날 가수로 가만히 두고 너무 체제에 맞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공연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 알죠. 가수로 성공하고 배우까지 성경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 가수의 배우 제가 저에게 숨겨진 꿈이었는데 여러분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곡 오늘밤은 어디서 들려드릴게요. 네요 사랑들은 나를 붙잡혀주지 않아 숨길 때까지 날 떠나지 말아줘요 꾸물거리는 저기 벌레를 잡아줘요 사모님 씨는 꼭꼭 구겨 자꾸밖에 던져버려줘 오늘의 날은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 그냥 오늘 엄마 내게 안겨서 불러주는 자장노래 들을래 오늘 밤은 혼자 잠들기 무서워요 잠자는 방에 무언가 있는 것 같죠 잠깐만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야 잠실 때까지 집에 가지 말아줘요 혹시 모르니 저기 새 문을 찾아줘요 들어올 때는 불을 끄고 밤을 반쯤 열어줘 오늘의 날은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 그냥 오랠 밤만 내게 안길래 혹시나 내가 못된 생각 널 듣기 위한 시간만 의심이 된다면 저 의자에 나를 묶어둘시와 창밖을 마요 비가 와요 지금 집에 가긴 들렸어요 지금 집에 가긴 들렸어요 버스도 끊기고 여기까지 택시로 와요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잠들때까지 잠들때까지 어린결을 맞춰줘요 믿어줘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그냥 오랠 밤만 내게 안겨서 불러주는 자장노래 들려 제발 오늘 밤만 같이 말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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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마치 없는 자리 되겠지만 달콤한 새까만 멈추지 못해 져지고 이 기술은 내 입을 바로 걸어봐야지 바로 걸어봐야지 그냥 이 노래가 어쩔까 싶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곡 마지막 곡이 되면 그러면 오늘 뭐하지 기금도 핑크 네 네 기금도 핑크 어 제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잘 들었습니다 아나도 노래가 좋겠죠? 네 네 그대의 표정이 너무 차가워서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닿기도 샤늘 얼어붙네 그대의 마음이 너무 건조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열기도 샤늘 시들었지 왜 이렇지 혼자 나누는 잘 봐요 짝사랑이라는 곡을 간단히 해주셔가지고요 그대의 표정이 너무 차가워서 나의 말은 닿기도 전에 얼어붙네 그대의 말투가 너무 건조해서 나의 맘은 열기도 전에 시들었지 혼자 나누는 사랑도 아름답지만 오늘 같은 새벽에 이런 뻔한 노래를 묶어 듣는 자고 그대의 하나 좀 참 들지 말고 오늘 밤 나를 생각해줘 아직도 잊죠 아직도 잊죠 기회는 나처럼 한 번쯤은 그대의 마음이 너무 뾰족해서 내 맘대로 만지기엔 고민하네 그대의 대답은 너무 당연하고 나도 같이 그덕이며 써버렸지 혼자 날 뱉는 사람도 이미 있지만 오늘 같은 새벽에 이런 뻔한 노래를 묶어 듣는다고 오늘 밤 그대의 하나 좀 참 들지 말고 오늘 밤 나를 생각해줘 아직도 잊죠 아직도 잊죠 길은 나처럼 한 번쯤은 그대의 영원 좀 참 들지 말고 오늘 밤 나를 생각해줘 오늘 밤 나를 걱정해줘 오늘 밤 나를 걱정해줘 오늘 밤 나를 걱정해줘 여전히 뒤적기는 여전히 뒤적기는 나처럼 한 번쯤은 한 번쯤은 한 번쯤은 한 번쯤은 감사합니다. 네 어 공연은 끝났는데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려야 돼서 네 어 한 번 다시 들게 그 다섯 분 다섯 분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 정확히 뭔지 다시 한 번 해주신 싸인 포스터 싸인 포스터 뭐 앞으로 오시면 앞으로 보실 수 없으려면 오시면 좀 시간이 될까요? 아니 태워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아 그냥 네 그러면은 네 어 뭐든 뭐든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입니다 B36 네 네 거기서 저 찍어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 두 번째 한번 뽑겠습니다 B14 B14 점점 찍으시네 B14 네 네 네 어 어 살피 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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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감사합니다 лес 네 원ARY 네 네 네 네 3, 4, 3, 4, 4, 5, 6, 7, 8, 9, 10. 4, 4, 5, 6, 7, 9, 10.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냥 가둬내요 지금 사인해주세요 사실은 녹화 아 좋아 엠 10 어디인가요? 아.. 위에 위에 네 찍으시네? 찍을 수 있나요? 찍으니? 마지막 분 드릴까요? 어 제발 어디까지 안 나왔어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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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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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있어요. 어플도 기대만 해주시고요. 오늘 날씨 갑자기 또 청추러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조심하시고 네. 오늘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 시간 한번 드릴까요? 네. 다 같이 한 시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새장을 여러분. 소고놀아주세요. 감사합니다.